이제 한 30년이 흘렀죠 뭐 아무래도 제가 또 잘하지 않을까요? 이야.. 한국에 30년 정도 있었으면 이런 국밥 같은 거는 기본 아이템이죠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음식이거든요 음.. 국밥? 요즘은 요것도 아이스크림이나 데저트 같은 게 훨씬 인기가 많더라고요 무조건 연유! 목숭아도 좋아해요 초코소스 아.. 소주를... 잠시만 맞어? 와 진짜 많이 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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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깃단 한국생활 끝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